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러나 가을에 우리가 추수할 때를 생각해 보면 곡식물들이 다 잘 익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요.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덥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 더위가 못 겨딜 정도로 힘이 들지만요. 더우면 더운 대로 지내고 추우면 추운 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야함을 지나면 결국 날씨는 큰 우리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는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을 바란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마치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이치와 같이요. 행복 또한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가 행복을 바란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틀림없이 행복할 만한 뭔가의 원인을 만들어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무조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어떠한 절대자나 또한 부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각자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지혜로 우리 스스로 행복의 원인을 만들어서 행복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겠는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자신과 가정 그리고 주변에 많은 행복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료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요리 제219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차비정사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즘 종송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종송 가운데에 오정대원 명심불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열다섯 번째 타종을 하는 부분인데요. 가간기소 구강지은 또 생량구로 부모지은 사사공양 단월지은 탕마상성 부모지은 또 당가위보 유차연불이라 해서 곳곳마다 편안하게 살림살이를 해주시는 구강의 은혜 또 나서길러 사람 만들어주신 부모님의 크신 은혜 또 바른 법을 유통을 해서 대대 전한 스승의 은혜 또 음식, 의복, 또 좌구, 약 이런 사사공양을 베풀어준 어떤 시주 은혜 또한 서로 쪼고 서로 이끌어서 가르쳐주어서 인격 형성을 만들어준 친구들의 은혜 이 큰 은혜를 갚으려면 연불함이 제일이라 했어요.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량염자, 부처불자라 해서 부처님과 같은 말과 또 행동과 마음을 지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연불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흔히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 그것이 연불인 줄 아는데요. 이불우는 나무아미타불을 우리가 봉독을 하고 이불우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봉독을 하고 관세훈 보살님을 봉독을 하지만요. 아미타불처님을 봉독할 때는 아모니타불처님이 48가지 원을 세우셔서 득도를 하신 그 이치를 우리도 깨닫겠다는 마음을 지니고 아미타불처님을 우리가 봉독을 하는 것이고요. 서가모니 부처님 정근으로 해서 부처님을 찾을 때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어서 중생들을 구제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중생들을 구제를 했는가를 우리 스스로 배워 익혀서 깨달아서 바로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것이 연불이고요. 관세훈 보살님에 대한 우리가 정근을 할 때는 그냥 입으로만 관세훈 보살, 관세훈 보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세훈 보살이 어떻게 해서 관세훈 보살님이 됐고 대자 대비하신 그런 어떤 중생구제의 역량을 어떻게 피셨는가 십사무엘에게 사부사의 덕의 어떤 덕목을 지니고 있는 관세훈 보살님의 사상을 배워서 나도 관세훈 보살님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지는 것이 연불이라고 했고요. 또 지장보살의 어떤 연불을 하다보면 지장보살을 찾으면 지장보살님이 업장을 소멸해 주신다 해가지고 무조건 지장보살님만 찾으면 업장이 소멸되는 줄 아는데요. 지장보살님은 땅짓자 장어말짱자라 땅의 모든 만물을 함육하고요. 포용하고 저장을 하고 또한 모든 만물을 기르는 이치와 같이 땅과 같은 넓은 포용력으로 가정을 만들고 자신을 만들고 주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지장보살과 같이 따라가겠다. 배우겠다. 또 주변의 많은 중생들이 이끌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행과 말을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근을 하고 연불을 하는 것이다. 이래서 생각 M자에 붙여 볼 자를 쓰는 것이다. 모르는 분들은 연불만 하면 복이 오시는 줄 아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또 말과 행동을 옮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불보살님들과 같은 그런 공덕을 쌓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종성이 우리가 16번째 타종을 하는 단계인데요. 16번째 타종하는 그 항목은 청산첩첩 미타굴 창해망망 정멸궁 물물염뇌무가해 기간 송정학동 나무 아미타불 이 기절에 해당이 되는데요. 청산첩첩 미타굴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깊고 깊은 푸른 산은 아미타불 전당이오 하는 이야기이고요. 창해망망 정멸궁이다 하는 것은 바로 넓고 넓은 푸른 바다 부처님의 궁전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물물 염뇌무가해라. 물물은 물건물자여여 우리가 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물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물과 물을 잡아오메 이랬어요. 물과 물을 잡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예 권력 재물 이런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걸림 없이 대한다면 물과 물을 잡아오메 걸림 없이 대한다면 우리가 어떤 부기민천이나 명예 권력이나 이런 오욕에 대한 것을 무예심 무행이라고 그러지요. 걸림 없는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무예심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러한 행을 하는 것을 무예행이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것을 걸림 없이 대한다면 이런 뜻인데 대부분 우리가 걸림이 있게 대하기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 두여 쟁론이 그칠 날이 없고요. 또 친구 관계에서도 평소에는 괜찮은데 금전적인 여건이나 어떤 명예적인 여건만 형성이 되면요. 서로 쟁론이 끊이질 않죠. 결국은 우리가 북망산 갈 때 저승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크다 좋다는 분별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바로 여기에서도 물과 물을 잡아오메 걸림 없이 대한다면 기간 송정 학두홍이라 푸른 숲 정자에서 붉은 학을 부리로다 푸른 숲 정자에서 붉은 학을 부리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여여한 삶 바로 열반낙의 삶이죠. 그저께도 제가 어디에서 본문을 하는데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열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얘기를 하면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괴로움을 겪지 않는 것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걱정, 근심, 번뇌가 없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이 없애지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없애는 것이지 걱정, 근심, 번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열반이다는 것은 쉽게 예를 들어서 니르바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니르바나는 바로 끈다, 분다 이렇게 해서 불어서 끄는 것을 우리가 니르바나다,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마음 속에 있는 걱정, 근심, 스트레스화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지혜를 깨닫는 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열반이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어마어마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마음 속으로 소망하는 일이 있는데 그 소망이 달성이 되거나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됐을 때 여러분들 기쁨을 얻을 수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했던 것이 사라질 수 있지요. 그 순간을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지혜를 깨치는 것을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단 말이죠. 배가 고픈데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요. 그런데 연락이 와서 냉장고 문 열어보면 보면 먹을 거 있는데 챙겨서 드시면 돼요 하면 뭘 먹을 줄 모르고 있다가 그런 연락을 받고 냉장고 문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먹어서 배고픔을 해결한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배고픔에 대한 걱정, 번뇌 이런 것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배고픔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열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기관 송정학동이라는 것은 바로 푸른습 정자에서 불근악을 보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유하고 낙낙한 편안함 상태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열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깊고 깊은 푸른산은 아미탑을 전당 이용하니까 수행자들이 보편적으로 산에서 많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산에서 사는 건 뭐예요?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어요. 바로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앨 수 있는 바로 우리 불교 수행은 두 가지를 터득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혜를 터득하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동체대비의 사상을 우리가 깨우치는 건데요. 지혜를 터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연기의 이치. 즉 연기의 이치는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인데요.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우리는 바로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연기의 이치를 알려면 세상에 걱정, 근심, 번뇌가 다 없어지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고정되어 있는 이런 것은 없다는 이치를 알면 오늘은 부자가 됐다 내일은 망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잘 되었다 내일은 못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공하기 때문에 돌고 도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러한 이치만 알면 우리가 번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을 하다 설령 실패를 한다고 해도요.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 것을 많이 가져왔구나. 그래서 실패를 했구나. 또 하나는 보여요. 내가 다음에 얻기 위해서 저축을 해놨구나. 또한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하면 내가 손해가 있는 만큼 다른 누군가는 덕목이 있고 흥함이 있는 그런 이치고요. 반대로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만큼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우리가 득이 되고 손이 된다 손실이 된다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보면 득실이 있지만 오랜 시간을 놓고 보고 오랜 물체를 보고 여야하게 본다라고 하면 부중불감이에요. 늘어남도 줄어듬도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돌고 돌면서 오지 않아요. 바로 우리도 부기빈천이 흥망성세가 돌고 돌면서 오는 이치인 것일 뿐이기 때문에 한순간 잘 된다라고 해서 영원히 잘 되는 건 아니고요. 또한 한순간에 안 된다라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연기에 있지. 세상 공화단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수행자들이 산에서 사니까 바로 깊고 깊은 푸른 산은 아미탑을 전당이라고 했고요. 넓고 넓은 푸른 바다 부처님의 궁전일세에 이런데요. 세상 모든 만물의 진리, 이치, 바로 이런 것이 부처님 법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거나 잃거나 할 때 걸림없이 대할 줄만 알면 우리는 바로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일곱 번째 타종을 하면서 하는 개송인데요. 극락, 당전, 만월용, 옥호, 금색, 조호공, 약인, 일념, 칭명호, 경각, 은성, 무량공,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열일곱 번째 타종을 하지요. 바로 극락, 당전, 만월용이라는 것은요. 바로 극락 세계의 아미타불처님은 보름달과 같은 얼굴을 하시고 이랬는데 사실은 얼굴 모습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바로 아미타불처님이 깨우치신 진리가 이론상의 이치로서 이론상이다 그러면 원육무해한 바로 이론상의 이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름달과 같지 않아요. 옥호, 금색, 조호공이라 바로 백호, 금빛 찬란한 몸이 우주 비춰서 끝이 없네. 백호, 금빛이다라고 했어요. 옥호, 금색, 조호공이라 바로 금색은 뭐예요? 부처님의 우리가 색을 나타내죠. 우리는 흔히들 부처님의 상을 불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부처님을 우리는 금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금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옥호, 금색, 조호공이다. 부처의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백호의 금빛이 찬란하다. 금빛이 찬란하다.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이 부처가 되니까 그 마음을 모시고 있는 육신은 똑같이 부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신즉시당, 심즉시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이 부처가 되니까 마음을 모신 바로 육신은 법당이 된다는 얘기. 그와 같이 깨우침을 얻었기 때문에 옥호, 금색, 조호공이라 바로 금빛 찬란한 몸이 우주를 비춰서 끝이 없네. 여러분들 마음 속에 어때요? 좋은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좋은 일이 오는 것이고요. 나쁜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인상을 쓰기도 하고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부처님의 어떤 깨달은 마음을 지니게 되니까 몸에서도 부처와 같은 그런 인격적인 그런 어떤 격을 갖추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약인 일념 칭명호다. 누구든지 일념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은 경각원성무량공이라. 잠간사이 깨달아서 무량공을 이룬다는 뜻인데요. 약인 일념 칭명호. 누구든지 일념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랬는데 여기에서 일념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어요. 바로 아미타부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 바로 모의 목숨을 바쳐서 아미타부처님 당신의 뜻에 따르겠다. 당신의 가르침을 배우겠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가겠다 하는 각고로 아미타부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그러한 마음의 의지와 노력과 정신력으로 움직여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잠간사이 깨달아서 한량이 없는 공덕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니를 부른다라고 하더라도 어머니하고 부르는 것과 참 어머님의 깊은 은혜를 마음속으로 새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님은 꼭 갖겠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어머님하고 부르는 건 다르죠. 어떠한 마음으로 어머님을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속의 의지가 행으로 나타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요. 제가 간혹 우리 불자님들 뭐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동국대 총장이셨던 백수영 박사님께서도 남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나 그런 생각은 버리고 살아라 하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남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고요.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러다 보면 속상해 살지를 못하지요. 부부싸움으로 하는 대부분도 어때요? 상대에게 뭔가 원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고 쟁론을 하고 다툼을 하고 이러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역시 절에 가서도요. 부처님 상호에게 뭘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뭘 어떻게 해주십시오 한다라고 하다 보면 결국 뭐 해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그런 업뿐이 못 갖게 되거든요. 구걸하다 보면은 그 집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남한테 구걸하기보다는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뭔가 보시를 할 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년이 될 수 있고요. 바로 뭐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린 시대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부모님께 의지를 하면서 도움을 받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자기 앞날은 자기가 열어나가지요. 거기다 더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부양하게 되고요. 어른을 또 보필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자기가 도움을 받아서 살다가 어느 정도 커서는 스스로 살다가 나중에는 남한테 배려하고 살게 되는 이치화 같은 것이예요. 바로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 불자님들도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가장 기본 초급자들 미신하듯이 신앙하듯이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칭자칭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요. 자기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어느 정도 조금 몇 년이라도 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진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든 그 바탕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배려를 하고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약이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일념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은 장관사에게 깨달아서 무량공을 이룬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자신의 어떤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어떤 도움이나 부탁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역량을 갖춘 이후에는 자기가 주변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법도요. 여러분들 부처님께 맨날 가서 피시기만 할 게 아니고요.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자기 가정에도 여러분들 배려를 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여야하게 살고 자기 자신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행복이라 하는 성공이라는 그런 문에 이르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타중인데요. 3개 유여 급정륜 백천만급 영미진 차신 무량 금생도 갱대하생도 차신 나무하미타부 3개 유여 급정륜 3개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하죠. 물질의 세계, 욕심의 세계 또는 정신의 세계를 뜻하는데 이 세계는 3개로 되어 있다고 해요. 고해, 윤회하기 물돌에 돌듯한다. 세상은 다 고통의 바다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십니다 하는 것은 받을 숫자를 써서요. 살려면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이야기고요. 고생하십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고통고자, 살생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부 고통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결국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많으니까 고해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은 백천만급 영미진이라 바로 백컵, 천컵, 백천만컵, 수만컵을 끝이 없이 돌고 돈다는 이야기예요. 차신, 불양, 금생도라. 이 생에서 이 몸으로 성불하지 못한다면 갱대하, 생도, 차신, 어느 때를 기다려서 이 몸체도 하오리까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실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예요. 우리가 맹고 모르기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또 부처님의 진리를 접했을 때 깨우치지 못한다면 언제 우리가 이걸 깨치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가정이라 하는 거 가정에 보면 보편적으로 의자나 책상, 소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런 책상이나 소파가 아니라 바로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미소이고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생각이에요. 또한 가정의 형성이나 이런 것은요. 바로 아름다운 어떤 푸른 잔디나 화초 등이 아니라 바로 그 가정에서 터지는 어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닌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는 생각이고요. 바다와 같이 넓은 어떤 아빠의 사랑이나 또 땅처럼 포용력이 있는 엄마의 이해와 자비 또한 비난보다는 용서가 있고요. 어떤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으로 상대를 헤아리면서 항상 미소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곳이 아닌가 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늘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